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에 집에서 키우기 좋은 채소 중에서 표고버섯 재배 방법과 보관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무 텃밥으로 만든 표고버섯 배지 2개를 준비했어요. 배지가 상처가 나지 않게 비닐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배지를 샤워기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씻은 표고버섯 배지는 큰 양푼에 배지가 푹 잠기도록 수돗물을 부어 8시간 동안 담가주세요. 물이 잘 스며들게 중간에 두 번 정도 배지 위로 부어주세요. 버섯 올라오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스티로폼 박스에 올려주세요. 세우거나 눕혀서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세워서 키웠는데 이 배지는 사방에 아기버섯이 올라오고 있어서 눕혀서 키워보았어요. 세워서 키우면 모양과 색깔이 더 예쁘게 자랍니다. 물을 줄 때는 큰 분무기나 샤워기로 주세요. 옆면과 아랫면까지 충분히 주세요. 물 주는 횟수는 배지가 건조되지 않게 사흘차까지는 4-5회 정도 넉넉히 줍니다. 5일차부터는 횟수를 줄여 3회 정도 주세요. 밤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비닐을 덮어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구멍을 뚫거나 조금 열어주세요. 1차입니다. 하루 만에 많이 자랐어요. 3일차입니다. 4일차입니다. 4일차에는 붙어있는 큰 버섯을 섞어주세요. 표구부샷을 키우기 좋은 온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가정에서는 온도 맞추기가 힘드니 즉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10월 초 날씨 기준으로 거실 밤온도 25도, 낮온도 26도에서 27도에서 잘 자라주었어요. 습도는 75-85%가 적당한 것 같아요. 겨울에 볼러를 틀 때엔 낮에도 비닐을 덮어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붙어있는 것 중에서 큰 거 위주로 수확해 주세요. 수확 후 물을 주세요. 149g 수확했어요. 작지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5일차입니다. 제법 크게 자랐지요. 5일차부터는 각 부분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세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 수확량이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큰 거 위주로 수확합니다. 아래쪽도 수확해 주세요. 196g을 수확했어요. 버섯을 요리하기 전 펼쳐서 이대로 반 그늘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기둥을 떼고 해가 비치는 곳에 두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수확 후입니다. 6일차입니다. 수확합니다. 시중에 파는 것만큼 자랐어요. 수확합니다. 시중에 파는 것만큼 자랐어요. 수확합니다. 223g 수확했어요. 표고버섯을 말리면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기둥을 먼저 다 떼주고 끝부분을 살짝 잘라버리고 세로로 반 잘라주세요. 표고갓은 굵게 채 썰어주세요. 체반에 펼쳐서 중간에 한번씩 뒤집어주면서 3,4일 바짝 말려주세요. 표고갓은 굵게 채 썰어주세요. 고갓은 굵게 잘 밀봉하여 단기간 냉장, 단기간 냉동 보관해주세요. 기둥은 육수로 활용하고 갓은 요리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8일차입니다. 8일차에는 완전히 자라 전부 수확하시면 됩니다. 좀 더 키우면 잘 자라지 않고 갓이 핍니다. 가시 피기 전에 수확해야 모양도 예쁘고 더 맛있어요. 저는 어린 표고가 있어서 하루 더 키워봅니다. 표고버섯은 한꺼번에 수확하지 말고 4일차에서 8일차까지 큰 거 위주로 매일 조금씩 수확하면 자리가 비주받던 곳이 넓어지면서 더욱 잘 자랍니다. 486g을 수확했어요. 다음날 전부 수확했어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밖에서 채소를 키우기가 힘드니 집에서 표고버섯을 흙없이 물로만 쉽게 키워보세요.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표고버섯을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까지 할 수가 있으니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